네 베스트 스피치 EOLO 네 베스트 스피치 EOLO 청해드리면서 과연들을 정해왔는데 언니들 4명 먼저 족욕을 한 다음에 그 했던 부릅 그 했던 부릅 그 조경을 하자 우리 아까워서 그렇게 했는데 나 언니는 안 해줬잖아! 나 언니야! 나 해줘! 해주고 싶은 사람! 손 들었네! 손 들었네! 정연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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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돌려봐! 카메라 돌려봐! 아니 물 한 번 안 해줘! 해주고 싶은 사람! 미안 나 예전부터... 아닌데 너는 더 늙어야 되는 거 아니냐? 어 너무 지금 돼! 그러니까 너무 많이... 이거 봐! 밀가루를 너무 많이 넣었어! 그래? 어 물을 더 넣어야 돼! 언니! 아니 네가 조절했지! 아니 난 너무 묽다고 해서! 아까도 너무 묽었어! 내 탓으로 돌리네? 저희 첫사람에 이번에 가사도 담았어요! 아 그런 거였어요? 네! 아니 말해주지 마세요! 그냥 둘 다 술 마신 거였다! 곧 저학년 때 구하는 엄마야! 아! 아! 이번에 되게... 소송이라는 거예요! 아까! 정연이가 러브라인이라는 굉장히 달달하면서 되게 스윗한 노래 가사를 직접 작사를 했는데요! 보면은 뭐 내 눈을 보고 말해줘! 너와 함께 어디라면 달려갈 수 있어! 막 이런 거 있잖아요! 왜? 가사를... 미안해요! 어쨌든 옛날 얘기지만 고앙이 형 오빠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!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! 정연이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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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다시 해주세요! 왜요? 잘 안 되셨어요! 아 그만해! 아 진짜... 단 세 팀만이 남았습니다! 자 기분이 어떠세요? 분위기 좋습니다! 그대로 가면 돼! 이대로만 하면 돼요! 어? 나만 믿고 따라와! 어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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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만 믿고 따라와! 그러니까 거기서 정연 씨의 그 각기 춤이 아주 인상적이던데! 아유 장난 아니었죠! 그거를 제가 몇 번이나 연습했는지 그 안무 영상 보여줬잖아요! 한 번 보여주세요! 아 싫어! 싫어요! 이게 엔지가 시키는데 싫어요? 싫어요! 싫어요! 아악! 막 이러고 그랬는데 멤버들이 인정을 안 해서 애기를 뺐어요! 솔직히 애기 맞지 않아요? 애기 악마였어요? 시안이? 언니가 애기가 맞지 않아요? 맞아! 아니 근데 너도 피노키오 아니잖아요! 피노키오야! 피노키오야! 원래 피노키오야? 어! 원래 피노키오야? 어! 아니 원래는 안 해주세요! 나는 원래는 안 해주세요! 나는 원래는 안 해주세요! 내가 너무 잘 해주세요! 아니요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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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제가 할 말이 있는데! 네! 꼭 이런 걸 보면 정연이가 꼭 따라하더라고요! 안무 있어요! 진짜로 그쵸? 지금 계속! 계속 따라했었어! 아! 아! 저희가 애써 안 보고 있는데! 진짜로 가서 거울보고 연습하는 건 정연이에요! 그 직캠이 찝찝같다니까 연습하는 게! 직캠이서도 예쁘게 때려보지 마라! 언제 덤나 할 거예요? 지금 덮으면 되실게요! 덮으면 돼요? 덮으면 돼요? 덮으면 돼요? 덮으면 돼요? 덮어볼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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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현아 이리로 와봐! 여기! 여기! 아이고! 아이고! 내가 귀찮아? 응! 진짜! 나 운이 싫어! 나 운이 싫어! 나 운이 싫어! 네네네! 뭐라고 하잖아! 이렇게 하는 거라고! 정연이는! 아 진짜 그러지 마! 저 정도는 나와야지! 더러워! 진짜! 진짜! 아 진짜 더러워! 아 진짜 더러워! 아 진짜 더러워! 저런! 아 진짜 더러워! 저런! 아! 아 일단 여기! 여기! 이 통할 수 있어! 아 일단 여기! 여기! 이 통할 수 있어! 이거 뭐야? 얘는 손에 물이 담겨 있어! 물 없으면 죽는데! 빨리! 물 없으면 죽는데! 빨리! 물 없으면 죽는데! 빨리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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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 유정연! 그렇게! 어! 흑백으로 해도! 알았어! 못생겼어! 알았어! 흑백으로 해도! 안 됐다고! 아! 나빠! 언니! 아! 언니가 못생겼다고 했으니까! 이거 이거 보여줄게! 어! 어어어! 어떡해! 나연언니 매럭! 나은이 전화할 수 없어 실전중 뭐시뭐시 죄송한데 제 방송 중이라서요 정연씨 와 내 과감 언니 와 나 지금 맞다 이거 제 개인 방송이라서요 지금 길게 그래서 어님 없을 거야 내 노트북이 언니 알지? 네 죄송한데 잘 안 들려요 뭐라고요? 아 노트북이 알지 알았어 뭐라고요 삐 Clip 그래서 내가 이걸 찍었어 아 사라졌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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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! 여러분 어떡해요! 어떡해요! 받지 마 이런 거 안 받는 거야 근데 이걸 다 보고 있어 네 이번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팬분들에게 많은 사랑 죄송해요 에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엔진이 괜찮아요 엔진이 괜찮아요 다음부터는 엔진이 없잖아 그럼 다음에는 여기 한번 앉아보세요 맞아요 화이팅! 나연 양도 한 마디 해주세요 받아줬다 어 손 좀 덧졌어 어깨 좀 내려 잠시만 왜? 왜? 아 왜? 어떻게 해? 아 왜? 어떻게 해? 언니 마지막으로 왜 내가 마지막이야? 왜? 언니가 마지막으로 아니 다연이보다도 다른데요? 왜? 왜? 생일 축하해 그냥 잠시만 언니 마지막으로 아 왜 내가 맞어? 생일 축하해 그냥 잠시만 언니 마지막으로 아 왜 내가 맞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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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지금 매일 축하해 아 왜? 왜? 아니 아니 미리 너무 올라갔어 미리 저렇게 있어 자고 있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나은 언니 괜찮아요? 여러분 이 영상 풀어요 말아요 죄송했어 사랑해 미안해 댓글을 한 번 보고 싶은데요 안 되나요? 네 댓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다 빨리 문제 보여주세요 아 정말 좋아요 나연 너무 이뻐님 정연이 왜 저래? 나연이 마이크 꺼달라고 해야 돼 정연이 너무 잘하라고요 내 이상형은 어떤 남자? 연하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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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따 보자 연하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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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